자, 권호 선수가 어김없이 좀 가지고 나오고 있죠. 돌파 들어가는데요. 권호, 페인트 손수가 이후의 뱅크 샷 들어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선수들이 emot تھ drinks 지금 권호가 페인트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정로빈을 완벽하게 소명했습니다. 2경기, 건우와 정로빈의 대결입니다 앞쪽에다가 패스가 굉장히 앞쪽으로 잘 찔러주는 패스였어요 지금은 김준 선수가 벤치를 체크하겠죠 지금 반대쪽 벤치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로빈이 잘 막아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나오지 않았네요 지금 이호민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김태인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는 속도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재현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정로빈 득점 지금도 굉장히 패스가 좋게 들어갔고요 지금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트래블링을 범하고 있죠 김재현과 정로빈의 호흡을 보여줬던 장면 지금 이렇게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SK는 득점 아무래도 같은 클럽에서 나이대는 다르지만 연습도 같이 하고 많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득점 해줬죠 김민재 뚫어 나왔습니다 패스를 잘 빼주는 선수예요 지금도 잘 빼줬어요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바퀴 컵 앤드원이에요 김태인 선수가 득점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인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슈팅 페이크 이후에 올라가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굴하지 않고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농구장에서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렇죠 권호 권호가 다시 한번 이어받았습니다 정로빈이 따라가면서 버스켓 카운트 권호가 드디어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권호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권호 선수의 어떤 컨디션 손끝이 예열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권호가 이전 장면까지는 막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뚫어냈습니다 권호 선수 자유트가 좋아요 앞에 막혔어요 김민재 김민재 두 명 사이 직접 올라가네요 빠른 돌파 농구 정말 예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직접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호가 올라갑니다 권호가 다시 한번 버스켓 카운트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권호가 지금 몸이 좀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심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로빈을 다시 한번 뚫어냈습니다 순식간에 페인트 동작 선수와 김태인 선수가 옆에 좀 좋은 찬스에 있었는데 본인이 좀 득점 욕심을 내봤습니다 권호의 미드레인지 점퍼 깔끔합니다 들어갑니다 후반자 첫 득점은 권호가 받은 선수인데요 권호 선수의 뱅크샷으로 연결이 됐죠 권호 선수는 점퍼로 올라가는 과정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정로빈이 외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정로빈이 그대로 던져봅니다 정로빈 주먹을 불 끝 정로빈이 외곽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원이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정로빈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앞쪽에 삼성의 김한윤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올라갔습니다 멋진 주먹이 불끈 깊작하게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김태인 올려놓습니다 득점 김태인 정말 잘해주네요 김태인 선수는 저렇게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태인 선수는 빠르게 돌파한 이후에 멈춰 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한 손으로 지금도 여유있게 운영하는 뭔가 백조의 호수가 생각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뮤지컬이나 어떤 오페나 콘서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김민재와 김재원의 멋진 합작품 따라가요 다시 도망가요 지금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최서우 최서우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최서우 자 커리를 좋아한다고 했던 최서우 선수 요즘에는 커리가 별로 2시간 이후에 효과가 있고요 2시간 전에 먹는 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로빈 정로빈 선수 잘해주고 있네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정제품 네 네 정제품이나 오예 이런 제품을 좀 중간중간에 먹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한 최준석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민재 김민재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내줬어요 비어있는 정로빈 득점 김민재의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쉽게 들어갔습니다 최서우 선수가 바칙을 만들어냈죠 어 지금은 정로빈의 페이드 아웨이 그렇죠 또 터닝하면서 페이드 아웨이 했고요 네 자 지금 패스 넣어준 거 보세요 네 권호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기재원 앞쪽에 김태인이 있습니다 김태인 노마크 깔끔합니다 김태인이 항상 찼스 때마다 메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